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재정만큼 해버렸어, 가즈업 안녕하십니까? 소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기업 경제학 기초고요. 기초답게 어려운 얘기는 많이 안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 부분들이 뼈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 뜨악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을 했었죠. 수요, 응급, 시장 가격의 균형과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분의 기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주관식이 아닌 이상은 미분도 가르쳐 드린 그 정도에서 출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마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만큼의 내용이 있을 거야 보다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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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나가시면 하다가 보면 처음에 양을 많이 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늘려가시면 괜찮게 쉽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용이 늘어나는 양에 비해 늘어나는 양에 비해 시간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5, 6, 7, 8강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 탄력성이라는 것을 먼저 진행을 할게요. 탄력성이라는 걸 진행할게요.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보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많이 잡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기초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탄력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어적인 느낌들도 굉장히 말을 줄여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신조어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마상 이런 거잖아요. 옛날 마상 처음 들었을 때 말의 위에 타는 건가 이렇게 해서 되게 창피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상처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처럼 이것도 경제학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경제학은 여러분들 법칙 아닙니까? 인간의 하나하나를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원인 삼아서 결과를 도출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얘기하는 법칙의 하나하나씩을 떨궈놓으면 그것들이 모여서 경제학이 되는 것처럼 경제학에서도 이런 걸 좀 쉽게 쓰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만들어낸 것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이에요. 탄력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탄력성의 개념에서 첫 번째 뭐뭐의 뭐뭐 탄력성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뭐뭐의 뭐뭐 탄력성이란 개념은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쓰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냐면 앞에 자리에 결과를 씁니다. 결과 그리고 뒤에 원인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기업 경제학 수준에서 탄력성은 한 7개 정도만 얘기를 해요. 7개 정도. 근데 그건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럼 결과가 원인이고 결과가 수요량이고 원인이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만약에 원인이 크다. 원인이 크다. 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 비탄력적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결과가 크다. 결과가 크다.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버한다 들어봤어요. 오버한다. 오버한다가 뭐예요? 별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크게 놀래는 거예요. 오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오버는 뭐예요? 뒤에 가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뒤에 가서 허!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원인은 작은데 결과가 큰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탄력성을 만들면 우리가 놀람의 건드림 탄력성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갔어요? 왜 건드렸으니까 놀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가 놀란 정도고 원인이 건드린 거니까 놀람의 건드림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탁 찌르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놀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드린 거에서 놀람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탄력성이란 건 만들어내는 용어지 만들어내는 창출할 수 있는 용어지 외우는 용어가 아니다. 우리가 그 내용에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되셨죠? 첫 번째 자 그런데 원인과 결과를 그냥 쓰자니 그래도 이게 뭡니까? 수치잖아요. 경제학은 수치잖아요. 수치로 보는데 원인과 결과를 조금 보니까 우리가 좀 뭔가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변화율로 만들어요. 퍼센테이지 왜냐 이런 생각 해봐요. 변화율로 만든다는 얘기는 단위를 통일한다는 얘기예요. 단위를 통일한다. 예를 들어서 연필 한 타스 두 타스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연필 열두 자루 스물 네 자루가 있어요. 그 둘은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단위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냥 우리가 변화율로 쓰자. 갯수로 하지 말고 변화로 쓰자. 그래서 얘는 공식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공식을 이렇게 나타내요. 원인의 변화율을 밑에 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 결과의 변화율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원인의 변화율과 결과의 변화율을 씁니다. 그런데 유의사항이 뭐냐면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변화분과 변화율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용돈을 10만원 받다가 20만원 받다가 30만원 받게 되면 변화분은 변화분은 나중 마이너스 처음이에요. 나중 마이너스 처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델타라는 단어를 쓰죠. 변화분은 둘 다 10식이에요. 10식. 그죠? 그런데 변화율은 처음 수치분에 나중 수치 마이너스 처음 수치 곱하기 100이죠. 곱하기 100을 안 하면 1이면 100% 변화율이에요. 쉽게 써진 책일수록 퍼센테이지를 쓰고요. 어렵게 써있는 책으로 퍼센테이지를 안 써요. 그러니까 1이라고 써도 곱하기 100을 안 붙여도 아 그냥 1이 퍼센테이지로는 100%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의 변화율은 얼마예요? 10분에 10 곱하기 100이니까 몇 프로 얘는 100%예요. 얘는 처음에 똑같이 10이 늘어났어 처음에 20이니까 20분에 10 곱하기 100이니까 몇 프로다? 50%다. 그래서 이쪽은 변화분이고 이쪽은 변화율이니까 탄력성의 계산에서는 반드시 변화율을 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돼요. 뭘 쓴다고요? 변화율을 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탄력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치를 보는 건데 먼저 우리가 부호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부호 부호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부호 자 부호를 보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가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1이라는 수치를 보는 게 있어요. 얘는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가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은 부호가 플러스라는 것은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고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호라는 게 나오면 무슨 관계를 얘기한다? 비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례관계 비례관계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라면 반비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비례관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가격이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증가하면 비례겠죠.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량이 증가하면 반비례겠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탄력성은 원인과 결과 간의 부호로 비례냐 반비례냐를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1이라는 것은 보니까 원인이 만약에 10%예요. 결과가 20%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원인에 비해서 결과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결과가 크다. 결과가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1보다 작으면 원인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과가 크냐 원인이 크냐. 그래서 결과가 크면 이걸 우리가 탄력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원인이 원인이 크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탄력성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떤 탄력성이 나와도 수치를 읽을 수 있느냐 탄력적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정리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고 결과의 결과의 원인 탄력성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공식은 원인의 변화율 분의 결과의 변화율 이다. 라는 것이고 부호에 따라서 비렌지 반비렌지 일보다 큼에 따라서 작음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가 큰지 원인이 큰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탄력성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어려워하시는 게 변화분과 변화율의 차이를 조금 인지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탄력성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초강의에서는 다 할 수는 없고요. 다 할 수는 없고 다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어... 막 이렇게 되니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이라는 걸 좀 해봅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그럼 이제 벌써 알아요. 앞에 있는 게 뭐였어? 결과예요. 뒤에 게 원인이죠. 공식은 우리가 원인의 변화율 분의 결과의 변화율 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은 원인의 변화율이 뭐예요? 가격의 변화율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 입니다. 이게 되셨죠? 이게 우리가 이제 먼저 거기 앞에 보시면 우리 거기에 이제 뭐 점탄력성 호탄력성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 할게요. 왜냐면 그걸 먼저 했더니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우리의 삶에서 쓰이고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격이 만약에 10%가 증가했다고 할게요. 그럼 수요량은 증가해야 될까요? 감소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소해야 될 거예요. 감소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감소하는데 우리가 5% 감소하는 게 있을 수 있고 20% 감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보는 거죠. 가격이 10% 증가했는데 수요량이 5% 감소했다. 그러면 결과가 작은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다라는 거죠. 가격이 올라도 그냥 하던 대로 가자. 이게 뭐예요?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10% 났더니 와우 난 20% 안 살 거야. 뭐 이런 거죠. 이건 반대로 이렇게 될 수 있죠. 가격이 10% 떨어졌어요. 그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어때요? 가격이 떨어져도 나는 그냥 사던 대로 살 거야. 여기 어때요? 우와 기회다 사자. 왜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격 변화에 되게 민감한 게 있어요. 저는 되게 민감한 게 뭐냐면 그거 같아요. 기름값 기름값 그렇게 아깝더라 그 돈이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가 만약에 뭐 3,300원이야. 근데 저 동네가 만약에 1,240원이야. 막 흔들려요.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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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막 가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확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가격에 수요량에 민감한지 둔감한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재화들은 우리 현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럼 결론이에요. 탄력적인 재화는 당연히 일보다 큰 위에 게 탄력적인 거고요. 비탄력적인 것은 일보다 작은 거죠. 가격 변화에 동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따라서 이걸 우리가 봤을 때 결국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을 보려는 거다. 그렇죠?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변화 어떻게 행동 변화냐. 그래서 소비자를 연구하는 거죠. 소비자 소비자의 구매 가격에 따른 구매 반응 이걸 따지는 거 이해 됐죠? 그래서 가격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 우리가 소비량이 변하느냐를 따지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로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요. 4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으로 갈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거 나중에 점탄력성은 조금 심화스럽게 잠깐 해드릴게요. 이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 일보다 크다 이렇게 쓰고 이 일보다 작다 이렇게 써요. 물론 이걸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첫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우리가 조사한다. 일반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스 물자를 쓰면 가스 파라미터 경제학적으로 이런 숫자가 있을 거야. 이런 거였죠? 전혀 우리는 아무거나 쓰도 상관없으니까 거기에 막 꽂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웃긴 거예요. 저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거 막 잘 써지지도 않잖아요. 잘 써지잖아요. 시그마 막 타우 막 람다 이런 거 잘 안 써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야 돼요. 특히 주관식 경제학이 아니라면 람다 같은 거 쓸 일도 별로 없어요. 주관식은 딱 이 정도 하시면 되죠. 주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기반 삼아서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자 먼저 우리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 그럼 여기는 뭐예요?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둔감하다 민감하다라는 것이죠. 왜? 가격의 변화율 분에 수위량의 변화율이고 오 선생님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절대값을 씁니다. 절대값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은 얘가 큰 수잖아요. 그죠? 근데 수위량의 탄력성은 모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해서 얘는 2고 얘는 3이니까 3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당연히 붙어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해드리면 첫 번째가 우리가 재화를 보면 재화를 보면 재화 탄력적인 거는 우리가 비싼 게 가격에 민감하긴 했어요. 싼 게 가격에 민감하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와이프가 생일이었어요. 저희 와이프는 제 생일은 잘 안 해주고요. 저는 와이프 생일도 잘 안 해주는데 여기 동네 아저씨들이 요즘에 자기 와이프 생일을 챙겼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거 근데 문제는 또 거기 부인들하고도 친해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야 요쪽 와이프는 요쪽 남편은 뭐 했다는데 요쪽 남편은 뭐 했다는데 그래서 위기다 위기다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제가 선물을 탁 하려고 했죠. 선물을 했어요. 근데 선물을 뭐 할까 딱 보니까 요즘에 이제 노트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하나 사줄까? 노트북을 사려고 했어요. 이해가요? 그럼 노트북이 100만원짜리야. 그러면 20% 깎아주면 얼마예요? 80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오? 이건 대박인 거죠. 그러면 가격이 20% 싸졌으면 내가 저거를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천원짜리 물건을 20% 깎으면 얼마예요? 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싼 거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요. 어차피 거기서 거가격이 있고 내가 부담을 안 느끼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많이 발동하는 시장이 어디냐면 연세점이에요. 연세점. 왜? 여러분들이 평소에 백화점에 사면 되게 비싸던 물건들이 연세점에만 오니까 갑자기 20% 30% DC가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가자!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를 우리가 사치품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 왜? 싸지면 달려드는 거예요. 왜? 가격이 10% 내려가도 그 총 깎이는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사람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필수품이 돼요. 왜 필수품이냐? 필수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수품은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그냥 사야 돼요. 그냥 사야 돼요. 이걸 제일 이용하기 뭐냐면 우리가 담배 있죠. 담배 담배가 4년 전인가요? 담배가 2500원이었어요. 갑자기 45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사는 거예요. 그냥 왜? 담배를 대체할 게 없지 않아요. 그리고 담배는 나에게 뭐예요? 필수품이니까 흡연자 이해 됐죠? 그런 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보면 소득에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사치품은 당연히 비싼 물건이겠죠? 그래서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 됐습니까? 세 번째는 대체제예요. 대체제 대체제 대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없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A라는 재화가 A라는 재화가 가격이 10% 증가했대요. 근데 B가 대체제인데 얘는 가격이 그대로예요. 이거요? 대체제인데 그럼 가격이 그대로면 이걸 사겠어요? 이걸 사겠어요? 이거 사겠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제가 많다 여기는 적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대체제가 적으니까 아까 담배기 있잖아요. 담배에 대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몰라도 이해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기간이 있어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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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가격이 팍 갑자기 올라갔어요. 그럼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면 대체제을 찾겠죠. 아 이거 말고 너무 비싸요. 딴 거 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간은 여기가 장기가 되고 여기가 단기가 됩니다. 이해 됐죠? 그래서 탄력적인 뭐다? 가격에 민감한 재화의 특징은 뭡니까? 사치품 소득이 비중 크다 대체제가 많다 장기일 때다 라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둔감한 재화는 필수품이다 싼 거다 대체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기간은 내가 반응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두 번째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가면요 세 번째로 가면 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되도록이면 약간 경제학적인 그런 수학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초잖아요. 그런데 이 기초가 잡힌 다음에 다음 강의를 들으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해가 돼요. 처음부터 이만큼씩 들으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판매 수입이에요. 판매 수입 판매 수입 우리가 기업 수입 이라고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돈을 쓴 거기 때문에 소비 지출액 이라고도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탈 레비뉴라고 하고 판매 수입 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소비 지출액 도 많이 쓰고 TR은 결국 뭐로도 쓰냐면 똑같은 말은 매출액 이라는 말도 써요. 매출액 매출액 그래서 매출액은 뭐였어요? 우리가 가격 곱하기 수량 이라는 얘기죠. 매출액 이것을 우리가 매출액 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따가 산수적으로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기울기 그냥 기울기로 보면 기울기로 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누워있다 라는 거예요. 누워있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탄력성은 점마다 탄력성이 달라요. 근데 이제 점이 안 나와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한번 생화로 가요. 누워있다. 얘는 탄력적일까요? 비탄력적일까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A라는 점이 있고요. A라는 점이 P0 Q0 의 수치를 갖고 있었대요. 판매 수입은 P 곱하기 아니니까 여기가 판매 수입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기울기가 안반하니까 가격이 P1으로 감소했어요. 가격이 P1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면 수량이 Q1으로 뭐한거에요? 증가한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단순하게 가격은 이만큼 변했어요. 수량은 이만큼 변했어요. 그죠? 그러면 가격 변화가 커요? 수량 변화가 커요? 수량 변화가 크죠? 그래서 얘가 무슨거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거에요. 반대로 이쪽을 볼게요. 이쪽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급하게 그래서 급하게 그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똑같이 볼게요. 이렇게 있죠? 그럼 얘는 가격이 변했어요. 가격이 이만큼 변했는데 수량이 Q0에서 Q1으로 변했어요. 이게 이만큼 변했네요. 그죠? 요거는 뭐에요? 가격이 더 많이 변하고 수유량이 적게 변한 케이스가 됐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비탄력적이다 라고 하는거죠. 지금 하고 있는건 수유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겁니다. 벌써 답이 나왔어요. 잘 보세요.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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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수입이 얼마였다? 여기였어요. 면적이니까. 근데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뭐 했어요? 내렸더니 지금 얘가 줄어드는 대신에 얘가 더 생겼죠? 늘어난 부분이 더 많죠? 처음에 판매 수입과 나중에 판매 수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내렸더니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탄력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가격을 우리가 가격과 TR의 관계에 있어서 가격과 TR 판매 수입이 관계에 있어서 가격이 뭐하게 되면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게 되면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이제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판매 수입이 가격 올리면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해요. 그런데 내 물건과 비슷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많아 보여요. 그럼 아까 뭐였어요? 탄력적인 재화죠. 탄력적인 재화는 우리가 가격을 싸게 놔야겠어요? 집 싸게 놔야겠어요? 그렇죠. 싸게 놔야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싸게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반대로 비탄력적인 대로 가보면 처음에 판매 수입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나중에 판매 수입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오히려 여기가 뭐였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탄력적 때는 가격을 내리면 판매 수입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서 가격을 뭐해서 이렇게 올리면 판매 수입 오히려 뭐한다? 증가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는 우리가 공기업 경제학에서 가격 차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을 쪼개는 거죠. 쪼개져요. 언제쪼개져요? 조조 영화와 주말 영화가 되는 거예요. 조조는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그래 싸게 해줄게. 판매 수입 증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지금 비탄력적이죠? 주말에도 뭐 할 거야?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실 거지?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을 거지? 영화 보러 올 거잖아. 그러니까 돈 내 주말 영화가 더 비싼 거예요. 이해 됐어요? 이걸 이용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 변론이에요. 탄력적이면 가격을 내리면 되고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리면 되겠네요.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단위 탄력적인 얘기도 있고 단위 탄력적은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이란 얘기는 우리가 완전 비탄력 0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어서 수요량의 변화율 0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원짜리인데 10개 팔려요. 그런데 110원 됐어요? 10개 팔려요. 190원 됐어요? 10개 팔려요. 그러면 얘가 변화가 없으면 가격 변화가 고스란히 반영된다. 라고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요의 가격탄력성 세팅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탄력성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격 변화에 민감하면 탄력적 동감하면 비탄력적인데 어떤 제어가 민감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제화들이 민감하고 이런 제화들이 민감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탄력적이면 가격을 낮추는 게 좋고요. 판매수익 위해성 비탄력적인 가격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라는 것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은 우리가 또 본 강의 할 때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심화적인 얘기 심화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알아야 되는 얘기를 하나 하고 갈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기본적 탄력성으로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 확장판이 확장판 여기 확장판이에요. 이걸 지우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이걸 좀 멋있게 써봅시다. 가격의 변화율은 P P를 우리가 P0라고 할게요. 이게 처음 가격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분은 델타 P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은 Q0분의 델타 Q입니다. 그죠? 여기가 뭐예요? 분 뭐고요? 여기가 분 자가 됩니다. 그죠? 분 뭐고 분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걸 쓰면 델타 P분의 델타 Q 그다음에 Q0분의 P0 이렇게 돼요. 이게 됐죠? 근데 가격과 수량은 양수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얘는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감소할 거고 가격이 감소하면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감소할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반비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써주고 이렇게 구하는 거다. 절대값을 취하는 겁니다. 절대값을 취하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이거 느낌 왔죠? 미분값이에요. 미분값. 근데 뭐로 미분해야 돼? P로 미분해야 돼. P로 미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기업에는 이것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탄력성이라는 걸 구하는 것도 물어보는데 오늘은 원리만 기초니까 원리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인데 이제 5번이죠. 5번 우리가 이제 5번이 뭐냐면 탄력성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걸 심화로 잡은 거예요. 이 강의에서 심화는 아니고 왜냐면 앞에 거는 이제 음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도 약간 좀 수치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탄력성의 종류를 보시면 종류를 보시면 이런 논리가 하나 성립을 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P 0 Q가 있고요. 이렇게 수요곡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수요곡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이제 100이고요. 여기가 10이라고 합시다. 곡선으로 그렸어요. 일부러. 그리고 수요는 원래 곡선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직선으로 그릴 때고 곡선으로 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거는 이따가 하겠지만 직선인 수요곡선을 얘기하면 직선인 수요곡선을 푸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인데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50이고 얘가 20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이 점을 B점이라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1번이 A에서 B로 갔을 때 탄력성을 구해보고 두 번째가 B에서 A로 갔을 때 탄력성을 구해볼까요? 그럼 우리 공식 있잖아요. 여기가 뭐였다? 여기가 여기가 델타 P는 얼마예요? 50이에요. 50 그죠? 그리고 여기는 델타 Q가 델타 Q가 10이 되는 거죠. 부호는 이렇게 줄어들면 마이너스 50이잖아요. 줄어들면 마이너스 50이지만 부호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무슨 값이니까? 절대값이니까. 이해 됐죠? 그래서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지금 델타 P분의 델타 Q가 얼마입니까? 델타 P분의 델타 Q가 우리가 델타 P분의 델타 Q는 50분의 10이라는 건 다 똑같아요. 여기 마이너스가 본래 붙어야 되겠죠? 50분의 10이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절대값을 우리가 쓰는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죠? 곱하기 자 곱하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얘는 처음 수치가 어디예요? A예요. A니까 A는 뭐예요? P분의 Q니까 10분의 10분의 될 때 뭐야? 거기 보면 우리가 Q분의 B죠? 그럼 10분의 100이 되는 거죠? 그럼 수치가 뭐가 나와요? 약분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E가 나옵니다. E 그쵸? 그 다음 얘는 지금 어디로 시작해요? B에서 시작한 거죠? B의 B 그러니까 여기는 20분의 50이 되죠? 그럼 약분 되면 2분의 1이에요. 자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아 지금 어느 점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탄력성은 점마다 다를 수가 있죠.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을 언급해 주면 점을 따져야 되고요. 점을 언급하지 않으면 기울기로 보면 됩니다. 왜? 지금 보니까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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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 분의 1이에요. 기울기 분의 1. 어? 선생님 왜 기울기 분의 1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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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럼 기울기가 여기 있으니까 이 기울기가 뭐였어요?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죠?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우리가 수염 쓰는 얘가 P고 얘가 Q잖아요. 그럼 기울기를 이 Y 대신에 Q 쓰고 X 대신에 Q 쓰면 델타 Q분의 델타 P가 기울기 아니에요. 뒤집혀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울기가 클수록 비탄력적인 거예요. 기울기와 반비례 되니까.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 그래서 그린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누워있다라는 것은 아 기울기 분의 1이니까 우리가 탄력성 기울기 분의 반비례하니까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A와 B의 구간의 기울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구간의 기울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수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쓸 수가 없고 이거의 평균값을 써야 된다. 평균값. 그럼 평균값이 뭐가 되겠어요? 평균값은 델타 P분의 델타 Q는 똑같으니 가격과 수량이 다르잖아요. 지금 가격과 수량이 다르잖아요. 그래 그러면 가격에 우리가 수료와 수료량의 평균을 쓰고 가격에 평균을 쓸게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가 약분되니까 결국 쓰면 어때요? 결국 쓰면 약분되니까 결국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없어지니까 P1 P2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을 봤더니 이 모양을 봤더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양이 뭐예요? 호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탄력성을 우리가 호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호탄력성 호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호의 모양이 지금 구간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구간이 넓으니까 구간이 좁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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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히면 하나에 뭐가 되겠어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번에 좁히면 점탄력성인데 점탄력성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점탄력성은 문제가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객관식 문제라면 문제를 주면 어떤 수요곡선에 대해서 주고 그걸 위분해서 그 델타 P분의 델타 Q를 찾아낸 후에 주어진 값에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점에서도 탄력성이 있다. 점마다 탄력성이 다르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 선형 수요곡선의 탄력성을 하면 탄력성을 마무리할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이 선형 수요곡선의 탄력성인데 이거 좀 지울게요. 이쪽까지 가긴 좀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지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 3번에 이제 직선인 수요곡선의 탄력성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선인 수요곡선의 탄력성을 뭐한다?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직선인 경우가 좀 특이하고 객관식이 굉장히 러블리하게 바라봐요. 여기를 반드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다. 이게 뭐 어느 시험도 다 내요. 이건 뭐 이게 공무원이든 회계사든 공기업이든 다 냅니다. 저 볼게요. 자, 지금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여러분 독점시장 같은 거 공부하실 때 이게 좀 필요해요. 그런데 선형수요곡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 이의 값에 대해서 이의 값에 대해서 탄력성을 구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여기를 이제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합시다. 점을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논리를 따져보면 탄력성의 공식은 델타 P분의 델타 Q Q분의 P였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가 뭐였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 기울기분의 1이었구나 라는 걸 먼저 아이디어를 냈어야 됩니다. 기울기분의 1이다.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분의 1이니까 기울기는 어때요? 5C분의 5B가 되겠죠. 이게 기울기죠. 그런데 지금 얘는 어떻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얘와 얘가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A2분의 AB로 써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아이디어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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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분의 AB인데 얘는 기울기분의 1이니까 뭘로 써야 되겠다? 그렇죠? 뒤집어 써야죠. AB분의 AE로 쓸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 됐어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이거 P를 봤더니 여기가 만약에 100원 하면 이렇게 거리가 가격이잖아요. 여기 10개다. 그러면 이렇게 거리가 뭐예요? 수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 가격에 해당하는 거는 가격에 해당하는 거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은 A5의 길이구나. 그 다음에 수량에 해당하는 것은 수량에 해당하는 것은 아, O, D의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음, 그래, 그래.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죠? 요 길이 같아. 그래서 우리가 O, D와 AE의 길이가 같으니 뭐가 가능해져요? 약분이 가능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쓰면 AB분의 AE 곱하기 AO분의 우리가 DO가 있는데 지금 OD, DO와 AE가 같으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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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으니까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온다? 그렇죠. AB분의 AO가 나온다. 그래서 AO분의 AB니까 AB분의 AO니까 얘가 분모 얘가 분자 얘가 분모 얘가 분자 분모 분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탄력성을 구하는 선형수 곡선 탄력성을 구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증명이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겁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분모 분자 이렇게 해서도 분모 분자라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도 분모 분자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직접 이 점은 분모가 커요. 분자가 커요. 그렇죠. 분 자가 커요. 그러면 1보다 크죠? 탄력성이라고 탄력적인 이랬어요? 반대로 분모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색깔 바꿔볼까?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왜요? 분 모 분 자 분모 분 자 다 똑같은 수치예요. 분모 분자 똑같은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 이건 탄력 비탄력 분모가 크니까 비탄력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얘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결론 이거 증명 과정은 참고로 증명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증명은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제 이거예요. 결론은 C입니다. C 결론은 C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이제 Q고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P가 됐을 때 직선으로 그린다. 그런데 가운데에 중점을 잡아라. 중점을 잡아라. 이 중점은 여기서도 중점일 거고요. 여기서도 중점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점에 있다. 이 점에 있다. 그럼 여기는 수요의 가리탈혈성이 무한대가 나옵니다. 왜? 분모 분자 근데 분모가 빵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면 얘는 수요의 가리탈혈성이 1보다 커요. 왜? 분모 분자니까 분자가 큽니다. 세 번째 여기는 수요의 가리탈혈성이 1입니다. 왜? 중점이죠?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쓰면 어떻게 돼요? 수요의 가리탈혈성이 1보다 작습니다. 왜? 분모 분자니까 이랬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얘는 뭐다? 수요의 가리탈혈성이 0이다. 얘는 우리가 완전 비탈혈적이다. 이랬습니까? 분모 분자가 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얘기예요. 자 탄력성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제 약간 수준이 낮은 경제학에서는 그냥 기울기 누워있으면 탄력 서있으면 비탄력 보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다? 여기서는 점마다 다릅니다. 라는 거죠. 점마다 다릅니다. 탄력성은 점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이다? 기울기로 판단할 수 판단할 수 있지만 점이 주어져 있다면 점마다 다름을 기억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탄력성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마쳤어요. 오늘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결과가 크면 탄력적 원인이 크면 비탄력적 두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보는 건데 수요량의 변화가 크면 탄력적 가격의 변화가 크면 비탄력적 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화를 구분할 때 탄력적인 재화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사치품일수록 대체제가 많을수록 그리고 기간이 장기일수록 탄력적이고요. 반대가 비탄력적이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을 내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비탄력적인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 마지막 심화로 한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나머지 탄력성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점탄력성 호탄력성 선형 수요국선 탄력성이 있는데 직선인 경우가 있는데 직선인 경우에는 중점을 중심으로 가격이 높으면 탄력적 가격이 낮으면 비탄력적 이니까 선형인 경우에는 모든 탄력성이 같은 게 아니라 점마다 다르다 라는 걸 인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의 뼈를 이루는 내용이에요. 이게 되면 나머지는 다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또 진행된 우리가 공기업 기본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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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